파주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할당에 대해 이의신청해 예산 1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업이나 자치단체가 정부에 의해 활당된 배출량을 주식 거래처럼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주시는 25곳의 환경기초시설이 있어 6만 3천 970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 받았으나 LCD 폐수 종말 처리 시설이 증설됨에 따라 지난 3월 배출권 추가 할당을 환경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증설을 인정하지 않아 1억여 원의 시 예산을 들여 5천여 톤의 배출권을 사야 했고 파주시는 지난 6월 다시 이의신청한 결과 지난달 말 수용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